나 안 놔? 나 뭐 싫다고! 아, 인하 씨 제발! 내 말 좀 들어봐요! 소원! 은재야! 왜? 빨리, 빨리, 빨리!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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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빨리, 빨리, 빨리! 비켜! 내 맘 알잖아요! 너 좋은 대학 나왔다며? 머리 좋잖아. 근데 왜 말귀를 못 알아먹어? 난 너 싫어. 그만큼 내가 더 좋아할게요. 아, 미치기하네 진짜. 네가 날 더 좋아하는 거랑 내가 너 싫어하는 거랑 뭔 상관인데? 지금 인하 씨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. 인하 씨 스스로 망치고 있다고요. 내가 구해줄게요. 네가 뭔데? 뭔데 날 구하고 말구야? 가서 너나 구해, 제발. 집에 가.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한 번만 더 이러면 진짜 경찰 부를 줄 알아. 괜찮아? 어, 괜찮아. 들어가, 들어가. 지금 인하 씨가 하고 있는 건 매출입니다! 그 남자들 인하 씨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. 그만해. 그 남자들 인하 씨 돈으로 사는 거예요. 인하 씨 같이 아름다운 사람은 왜 그런 짓을 합니까? 인하 씨 소중한 사람입니다. 내가 도와줄게요. 인하 씨 과하고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구해줄게요.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. 야, 이 새끼야.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. 내가 내 몸 팔아, 내가 사는데! 네가 왜 지랄이야! 내가 듣게 진짜. 야! 네가 왜 지랄이냐고! 진정 좀 해! 야, 이 개새끼야! 야! 인하 씨! 아, 인하 씨! 이리 양해! 엄마. 야, 얘 말 Going to go 좀 더 SAM EING 멀리 날려 보내고 눈을 감지마 우와 우와 애춘이라고 했지? 응 남자들이 강언니를 돈으로 사는 걸 우와 응 우와 그럼 강언니는 아빠가 그릇 공장한다는 건? 물티슈라니까 아무튼 집이 부자라는 것도 거짓말인가 봐 집이 부잔데 뭐하러 그런 짓을 해 남자들한테 용돈 받는 여자들 꽤 있어 미쳤다고 남자들이 공짜로 가방 사주고 용돈 주고 그래? 아니잖아 주고받는 거지 매춘이 뭐 별 거야 돈 받고 섹스하는 거 그게 창녀야 날려 창녀 내가 뭐 잘못 얘기했어? 강언니가 잘못한 거잖아 지금까지 우리 속은 것도 없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